안녕하세요. 500만 차선공인 자영업체의 심리 방역사 김내소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곳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맥주 또한 특별한 맥주인데요. 어떤 맥주인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간소! 최근 수제 맥주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지역 맥주들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맥주를 만나러 갑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풀벌레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섭니다.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목적지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요? 이쯤 어디라고 했는데 어딨지? 여기도 대전인데요. 조금만 벗어났는데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왠지 맥주 공장이랑 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맥주 공장은 어딨죠? 건물인데요. 저건가? 도설산 밑에서 벽돌 건물 한 채를 발견했는데요. 흡사 커피 공장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제 맥주 공장을 찾아왔는데 여기 왔나요? 네, 여기 맞습니다. 제대로 왔네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은 아니고요. 대표님은 안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따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Nice to meet you! Welcome to Chang'em, Don't. I'm fighting cow! 오케이. 한국말 하세요. 편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다행이었어요. 지난 2017년 대전의 수제 맥주 공장을 연 이분은 프랑스인 프레데릭 휘센 씨인데요. 먼저 다행인 것은 대표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관광객 때 2003년 때 혼자 한 달 동안 왔어요. 두 번째는 2003년에 카이스트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어디 사셨어요? 저 베르사이에서 왔어요. 베르사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이에 궁전이 있는 맞아요. 근처에 10분 거리예요. 오, 10분 거리. 한국 오빠 지금 사시는 곳을 비교하면 어때요? 저 20년대잖아요, 거의. 그래서 좀 비교하기 좀 힘들죠. 저는 지금 베르사에 어떻게 살기 잘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거 좋아요. 처음 유학 올 때만 해도 2년만 한국에서 살아보자는 생각이었는데요. 당시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던 아내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물리학 석사를 마치고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네요. 물리학 석사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지역 맥주가 없던 사실이 의아했답니다. 대전과 크기가 비슷한 미국 샌디에이고는 120배가 넘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할 수제 맥주를 만들자 결심하게 된 거죠. 이게 맥주를 발효 숙성하는 탱크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4,000리터 규모의 발효 탱크 5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맥주를 숙성하는 브라이트 탱크라고 하는 그런 탱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를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맥주와 내일 나올 맥주맛이 같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옆에서 살펴보니까 맥주 제조는 과학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pH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저희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이 잘 익어가는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네요. 맥주는 꽤나 과학적인 음료거든요.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간의 우감을 뛰어넘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수치로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저희가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기본 원료는 물, 맥아, 호흡, 효모 이 네 가지인데요. 이중 맥아는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키운 뒤 말린 거고요. 맥아를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 맥주의 맛과 색이 달라집니다. 이게 다 맥아 종류라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맥주 하면 보리를 발효시킨 맥아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보리를 맥아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볶는다든지 열풍으로 좀 더 고온으로 건조시키면 이런 식으로 브라운 컬러의 스페셜 몰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더 강하게 볶거나 태우면 이런 식으로 블랙 몰트가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거기에 맥주의 컬러와 맛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죠. 개성 살린 다양한 풍미로 국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수제 맥주 저마다 맛과 향, 알코올 함량과 탄산까지 다 제각각인데요.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맥주 무엇일까요? 맛이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공장에서 개발하고 나온 맥주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는 이거는 프랑스 스타일 밀맥주예요. 바리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맥주. 여기는 우리 대전 사랑하는 맥주예요. 빅필드라고 해요. IPA라고 해요. 이거는 정림동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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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주 고소한 맥주, 피칸 스타우트라고 해요. 와, 고소한 맥주까지. 보니까 종류도 많은데 우리 공장에서 개발하고 만드는 맥주가 몇 가지 정도 돼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맥주는 한 10가지 정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 작업을 하시겠어요? 저희는 부러움분들이랑 대표님이랑 해서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시음 타임. 어떡하실까요? 코끝에 와닿는 독특한 풍미하며 입안을 감들은 달콤한 향과 깔끔한 뒷맛까지 딱 하나를 고를 수 없게 저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더라고요. 그 핑계로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각자 전부 다 맛의 차이들 다름은 있지만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맥주, 맛있는 맥주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서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매출량도 워낙 한 80% 정도 감싸고 그리고 맥주도 저희 맥주를 많이 알려드리면 패스티달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과학원리를 적용해 세심하게 완성된 프레데렉 씨의 맥주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수제 맥주 전문점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직영 펍도 운영하면서 자부심 있는 맥주 맛을 알리는 중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래처이기도 하지만 또 사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래처지만 뭐 사무니가 어디서는 직영장 같아 봐야죠. 안 해보니세요. 여기 오시는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 보이는 효과는 없는데 뭐 그래도 단골이어서 많이 찾아주고 또 수제 맥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으신 편이에요. 회계라된 맛에 갇혀 보다 창의적이고 맛있는 맥주를 맛볼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소비자가 관심과 애정을 주는 만큼 수제 맥주 시장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럼요. 앞으로 바람은 어떤 게 있으세요? 수제 맥주가 좀 발전하려면 그 요즘 4캔에 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도 그런 거에 너무 갇혀있지 말고 지역 맥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힘내서 커머스 신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맥주의 맛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생각하신다고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맛과 향도 다 다릅니다. 수제 맥주의 매력은요? 비싸지 않은 기념품이에요. 어디서나 비싸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미와 향을 매치한 게 따라서 즐겨보세요. 프랑스인이 대전을 사랑해 만든 수제 맥주.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맛으로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방해 작전을 이기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해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수제 맥주 힘내소! 안녕! 수제 맥주